반갑습니다. 딱 나와. 메가스터디 최적입니다. 통합사회에 6월 학력평가가 있어요. 여러분 고1 때는 잘 모르더라고요. 아니 뭐야? 학력평가가 뭐야? 6월에 시험이 있어? 어? 중간고사 다 끝났는데? 중간고사 끝난 이후에 학력평가가 있는데 그 학력평가 때 만점 받고 싶니? 라고 묻는 거예요. 선생님이. 선생님이 만점이랑 뭐 굳이 뭐 인연도 없는 것 같고 욕심도 별로 없고요. 뭐 그랬다면 아마 이 영상을 보지도 않지 않겠습니까? 잠깐만. 보지도 않지 않겠습니까? 보지 않겠죠. 어쨌거나. 선생님 저는 6월 모의평가 학력평가입니다. 정확하게 고1 때 고2까지는 학력평가라고 부르고 고3부터는 모의평가라고 부르는데 일단은 시험을 치르니까 모든 고1이 다 치르는 건 아니지만 선생님 저 치른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효율적인 학습법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치른다면 욕심을 내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뭐. 왜냐하면 이게 그냥 뭐 국어, 수학, 영어에만 신경을 쓰기에는 통합사회, 통합과학 또 어차피 고1 때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과목들인데 그냥 막 비가 내리는 거야. 막 아 뭐 점수도 안 나와. 20문제 중에 막 뭐 한 7개 맞추고 8개 맞추고 끝난다. 기분이 영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혹은 여러분 2학년, 3학년 올라가서도 계속 공부를 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공부를 위해서라면 어떤 시험에서든지 승리하는 연습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 준비해봤는데요. 우선 어디까지 출제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왜 의미가 있냐면 이게 통합사회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중간고사를 거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진도 순서대로 쭉 나가는 학교도 있고 뭐 선생님께서 두 분, 세 분 많게는 네 분까지 들어오셔가지고 어떤 선생님은 1단원, 어떤 선생님은 3단원, 누구는 또 5단원 이렇게 막 단원을 쪼개서 정리했던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정신없게 중간고사를 보내다 보니까 통합사회라는 과목 자체에 대한 흥미도 떨어지고 도대체 이 내용을 어디서 어떻게 배웠던 거야. 기억도 안 나고. 도대체 통합사회가 뭘 배우는 과목이야? 애매해지고. 자 그러지 않도록 4-1단원까지 정리를 하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4-1단원까지라고 하면 전체 9단원 중에서 절반의 채 못 미치는 그런 정도의 분량이고요. 어차피 1단원, 2단원, 3단원이 그렇게까지 막 무겁거나 아니면 많은 내용들을 담고 있는 단원들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욕심을 내면 왜냐하면 이게 본격적인 법파트에 들어가는 이게 4단원 전체가 법파트죠. 인권에 관련된 거. 그 다음 5단원이 경제파트입니다. 그래서 가장 어렵다고 느껴질 통합사회의 중요한 허리 9단원 중에서 4단원, 5단원이 가장 힘들고 가장 중추적인 단원들이다 보니까 여기서 꺾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럴 필요 없이 6월 학력평가에서는 큰 부담 없게 4-1단원까지만 정리하시면 되는데 선생님 저희는 여러 선생님들이 들어오셔가지고 막 산발적으로 막 훑어져 있는 상황에서 시험 문제를 내다 보니까 4-1단원까지가 도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준비를 해봤습니다. 1단원 제목은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여러분 행복 보이십니까? 행복 행복의 나라 부탄 행복 지수 세계 1위라고 잘못 알려진 나라 잘못 알려진 나라 맞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가봤기 때문에 정말 부탄에 다녀오셨어요?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사온 거잖아요. 부탄 부탄 아무데나 파는 게 아닌가 저체거나 인간,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 여기서 통합사회 관점 이런 정도를 배우고요. 행복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또 행복을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가 총 4가지 정도 정주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민주주의라든지 경제적 안정이라든지 도덕적 실천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로 1단원이 구성되어 있고요. 2단원은 지리 파트죠. 지리 파트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 가면 윤리 파트가 나와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간중심주의냐 생태중심주의냐 이 정도까지는 정리하고 들어가셔야 되고요.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이건 뭐 크게 어렵지 않은 그런 주제다. 그 다음 3단원 가면 완벽하게 이쪽은 지리 파트입니다. 산업화, 도시화, 교통통신의 발달과 정보화 지역의 공간 변화 그러니까 쭉 가볍게 가다가 갑자기 성격이 바뀌면서 헌법 파트로 넘어가는 순간 망가진단 말이에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쪽 내용까지를 정리하고 아니 보시면 이 전체에서 20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이 내용만 가지고 막 문제를 열 문제 열두 문제 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정리한 대로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의 개인적인 생각은요. 이렇습니다. 내가 만약에 너라면 내가 진짜 고1이고 고1, 6월 학력평가에서 성적을 내보겠다는 욕심이 생겼다면 선생님은 정말 이걸 어떻게 공부할 거냐 이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현재 교육과정에 맞는 고1, 6월 학력평가 다 세면요. 2018, 19, 20, 21, 20, 23까지 6개 년치 총 120문제가 쌓여 있습니다. 이걸 풀고 오답 정리를 하시고 그 다음 만약에 강의를 통해서 혹은 선생님 강의를 수강하고 있는 친구들은 어디까지만 살짝 복습하면 되는지를 말씀해 드리면 열급 통합사회 강의는 17강까지 정리하시면 되고요. 단급 통합사회 강의는 지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딱 몇 강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지만 아마 여기 한 대충 반 정도니까 9강까지 정도 들으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4-1단원까지 정리하고 응시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다시 한 번 왜 이걸 강조해 드리냐면 선생님 저는 진짜 머리를 쓰고 싶어요. 어차피 주어진 시간 많지 않죠. 국어, 수학, 영어도 해야 되는데 통합과학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고1 때 공부가 쉬운 게 아니야. 해보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내가 통합사회에 관심이 없다 가 아니고 통합사회의 만점을 노려보겠다 하는 친구들은 이 정도 120문제를 풀고 들어가도 엄청난 자신감이 생길 것이고 강의를 통해서 이제까지 쭉 선생님을 따라왔던 친구들은 어디까지 복습하면 됩니까? 그래서 그 정도의 지침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혹은 열 끝 통합사회 강의를 듣는 친구들 많잖아요. 그 강의를 들으면서 쭉 따라왔던 친구들은 배속 기능을 활용해서라도 혹은 단 끝 통합사회 이 책은 교재를 PDF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4-1단원까지 정리할 때 이만한 책이 진짜 없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합니다. 어차피 PDF로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걸 내려받기 위해서 다 풀고 시험장 들어가면 완벽하다. 아니 이거보다 짧은 시간 동안에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은 딱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자 그리하여 기출문제를 어디서 구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개별적인 6월 학력평가 문제는 다양한 곳에서 내려받기 할 수 있어요. 선생님이 알기로는 우리 메가스터디 홈페이지에서도 풀서비스를 활용하면 내려받기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려받기에서 회차별로 푸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1단원에서 배운 내용 2단원 3단원 그 다음 4-1단원까지 문제가 쭉 나열되어 있는 상태에서 짤막짤막하게 이렇게 단원 구분이 돼 있고 그 다음 주제별로 나눠져 있는 교제는 어디서 구합니까? 있습니다.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단급 통합사회 강의를 신청하고 나면 특히나 패스 활용하는 친구들은 추가적인 비용 부담 없이 단급 통합사회 강의를 신청해요. 그러면 각 단원마다 1단원에 1단원에 해당하는 문제 쫙 2단원에 해당하는 문제 거기서 4-1단원까지를 그냥 내려받기 위해서 푸시면 됩니다. 뒤 해설지까지 나와 있고 심지어 정답률까지 다 있어요. 모든 문항에 정답률이 다 있다니까요. 자 그리하여 선생님이 여기서 막 여러분들한테 그 부담을 드리고 그게 시간적이든 경제적이든 부담을 드리는 거라면 이런 영상을 준비하기도 힘들 거예요. 왜? 야 너 진짜 6월 학력평가에서 만점 받으려면 너 100시간 필요해. 이런 거면 선생님이 어떻게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한테 자 따라와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짤막하게라도 성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메가스터디의 최적의 제자들 우리 적자들은 어쨌거나 시험에서 승리하는 연습을 하고 싶다면 이런 정도의 효율적인 방법을 고민해달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차피 성적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6월 학력평가에 그 통합사회 성적 가지고 여러분이 뭐 대학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것만 가지고도 점수를 딱 봤을 때 어 내가 점수가 안 나왔다고 해서 포기할 것도 아니며 점수가 잘 나왔다고 해서 그냥 막 와 신나서 끝나는 것도 아닌 이런 상황이라면 결과가 아닌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과 앞으로 내가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할까 학습에 대한 방향성에 확신이 생겼다. 아 원래 시험이라는 건 이렇게 준비하면 되는 거구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지성으로 덤비면 안 되는 거구나. 이 정도만 알아도 성공 성공 대성공이라고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선생님들 저 공부 안 해요. 이런 친구들은 어쩔 수 없고요. 선생님 저 공부할 건데 어떤 방법이 필요합니까? 라고 하는 친구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영상이기 때문에 꼭 이 영상 시청한 친구들은 소기의 성과 좋은 성과를 얻어서 앞으로의 사회 혹은 사회탐구 공부가 신나는 공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생님은 그냥 단순하게 최적의 제자는 생존할 것이야. 이렇게 외치는 것보다 혹은 여러분들을 그냥 진심을 다해 응원합니다. 라고 말로 하는 것보다 선생님이 가장 여러분에게 좋은 응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방법을 지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한번 준비해볼까? 네 선생님 준비해보니까 성적이 나오던데요. 이게 최고의 응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다양한 방법들 중에는 가장 시간과 비용과 스트레스를 줄이면서 그렇게 공부하는 게 효율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120문제를 다 그냥 내려받기 위해서 풀 자신이 없다. 그러면 단 끝 통합사회에 거기 가서 교제를 내려받기 해서 출력을 하든 패드에 담아놓고 풀든 풀어보고 또 틀린 거 다시 한번 풀어보고 할 수 있게끔 도움을 드리니까 이런 게 우리 연구실에 응원 아닐까? 그럼 선생님은 6월 학력평가 해설 강의에서 여러분들을 두 팔 벌려 맞이할 수 있도록 첫 인사가 축하 인사였으면 좋겠어요. 아 성적 잘 나왔지? 우리가 준비하는 방식대로 한번 해보니까 성적이 잘 나오지? 라고 묻고 싶습니다. 그때 1번부터 20번까지 꼼꼼한 해설로 도울 테니까요. 그 이후에 가서 9월 학력평가 11월 학력평가도 계속 좋은 성적으로 마무리한다면 앞으로 이어질 2학년 3학년 공부가 신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의 사회점수 혹은 사회탐구 점수가 마음의 평화와 평원이 함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좋은 성적으로 여러분이 평화 평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피스 최적이었습니다. 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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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